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 유연이 데리고 왔는데요.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해요. 봅시다. 제목 아씨 유연이 같은 내 남편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나라가 이러는데 주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제발 이 새끼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졸라 아멘 원지 남편의 사물존칭화법 너무너무 싫어요. 제 고민 그리고 내용상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을 좀 까게 되는 그런게 되겠지만 그래도 본문 전에 미리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심성은 되게 착하고 비록 배움이 짧긴 하나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책임감과 전문의식을 갖고 늘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미운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미쳐버리겠어. 물론 몸을 잘 쓰는 것도 분명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남자의 언어적 표현 때문에 최근 들어 더더욱 많이 부쩍 부딪혀요. 듣기로 어릴 때 친척 어른들 댁에 오래 머물면서 크는 바람에 이런저런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공갱에 대해 좀 예민하달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존칭을 정말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대장 틀렸네요.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 인사는 가벼운 미소와 목 내면 충분하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고개를 아니지 허리를 막 굽신굽신해요. 거의 뭐 90도 인사죠. 그리고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목에도 썼지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에게 존칭을 써요. 커피가 뜨거우시니까 손 조심하십시오. 자동차 문이 무거우시니까 내릴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 뭐 왜 저러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싫어. 참고로 저희 남편 서비스직이라는 거 아니고요. 본인 지인들 형님들에게 저러는 겁니다. 자기 윗사람들한테. 그리고 한 번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게 헐 뭐라고? 저희 나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땐 뜨헉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방금 저희 나라라고 했냐?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지 저희 나라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는 요새 나이 어린 초등들도 안 하는 실수야. 그거 남들이 들으면 무식하다고 욕한다. 이랬더니 그 외에 뭔가 지적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그런 눈빛 있죠. 딱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뭐? 저희 나라가 어때서? 이거 가지고 아무도 뭘 안 했어? 딱 이러더니 되레 지가 다 역정을 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왜 너만 지적질이야? 이런 태도요. 정말 답답해 돌아버리겠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때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건 당연한 거야. 어느 누가 그런 걸 지적하고 무식하다고 말을 하겠냐?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냥 안 들리게 뒤에서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 무식하다고. 근데 나는 가족이고 당신 배우자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명심해라. 나도 평강공주는 아니다. 한계가 있다. 제발 부탁이니까 사람이 좀 알려주면 고쳐라. 등등등.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읍소를 해봤지만 저희 남편은 매번 그래요.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이건 예의다 예의! 이런 입장이에요. 자기는 예의가 바르다 이겁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이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라지만 누가 봐도 틀린 걸 왜 계속 저렇게 고집을 하고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표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도가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결국에는 역지사지 전법을 썼거든요. 남편 이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저도 똑같이 해봤어요. 저녁밥이 나오셨습니다. 국이 뜨거우십니다. 카드값 얼마 나오셨습니다. 이번 달에요. 등등등. 이랬더니 오히려 싸움은 더 커졌어요. 아무래도 자존심을 다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지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긁지 않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저희들 연애할 때는 또래 친한 친구들만 만났고 결혼을 한 후에 지인분들, 위로 있는 형님들, 그런 애인분들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형님들을 만나면서 아, 이 남자 저렇게 이상한 높임말을 쓰고 있구나. 처음으로 알았죠. 어지러웠어요. 댓글 1번 예의바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스워 보인다고 전해주세요. 저정신이 아니네. 댓글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죠. 거기다 똥꼬집까지 이거는 평강공주도 못 꼬치지. 야, 속 터져가지고 어떻게 사냐? 깔깔깔깔 2번 와, 사물도 사물이지만 저희 나라에서 진짜 기겁했다. 이거는 나라를 낮추는 말인데 진짜 미친 건가? 내가 사는 내 나라를 누가 낮추냐? 그리고 자동차 문, 커피 등등등 여기다 존칭을 왜 써? 사람보다 고작 커피가 더 높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요, 예의가 아니라 그냥 무식하고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면 가족들 말고 오직 본인만 저 땅끝 밑까지 낮추고 살길 바랍니다. 자, 2번 쓴이, 저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죠? 님 남편, 그냥 한마디로 병신 같아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야. 3번 지금 쓴이 남편이 하는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본인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것들에게 극도로 예민할 정도로 극존칭을 쓰면서 그와 동시에 그걸 지적하는 것조차 불쾌해한다. 장난하냐? 네, 됐으니 헐, 정확하네요. 이 남자,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미치겠어요. 2번 아마도 쓴이 남편은 겉으로 막 드러내고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컴플렉스가 분명 있을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지식이나 학벌 혹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은연, 은연 중 저런 표현들 듣고 이게 유식해 보인다고 느꼈거나 상대방을 더 많이 존중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타고난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문제를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문제라고 타인에게 지적받는 게 더 싫은 거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제대로 된 표현을 습득하고 채득할 자연스러운 기회가 적으니까 그렇게 매우 좁고 한정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을 포장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존칭을 자꾸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 쓴이가 그걸 지적하고 알려주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반발만 사게 될 거예요. 차라리 조금 어려운 관계인 주변인이 지적을 하면 그걸 깨달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실 저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가까운 주변인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가깝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던 한마디 하는 걸 더 새게 듣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3번 헐 이거는 언제 한번 모르는 사람 즉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푹 커피가 나오셨대 미친 이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깔깔깔깔 4번 아니 저렇게 말을 하면 커피를 사람보다 높이는 건데 그럼 뭐야 이거는 지 말마따라 예의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강하게 먹이는 거 아닌가 깔깔깔깔 5번 내 남사친 중에 저런 애가 하나 있는데 다들 그래요. 야 너 조선시대 사람이냐? 이러면서 맨날 놀리죠. 근데도 상관 안하고 본인은 되게 그게 예의 바르고 젠틀하다에 심취해 있는 거야. 오직 본인만 모르죠. 네 됐으니? 헐 그래요. 이분도 예의 바른과 젠틀함에 심취해 있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6번 쓴이 남편 성격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형님이나 지인들이 야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바로 고쳐질 것 같기도 해요. 저런 모지리들이 자기 마누라 말은 추고도 안 됐지만 형님들 말씀은 더 굽신굽신 잘 듣거든. 깔깔깔깔 7번 야 저희 나라 이거는 진짜 심각하네. 아니 뭐 초등 교육도 못 받은 수준으로 보여요. 막말로 사물의 존칭. 그래 이거 서비스직 종사자면 그러려니 이해라도 해보겠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그런 건가? 그렇구만 8번 남편이 엄청 무식하게 살았나 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세상에. 아무래도 저 새끼는 원래 저렇게 무식한 놈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해도 안 돼. 이런 거. 9번 그래 편의점 알바생들도 돈이나 물건들한테 존대어 쓰더만 그리고 전에 임성훈 아나운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요즘 사람들 돈이랑 물건에게 존칭을 쓰고 있다.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범한테 왜 죽이셨어요? 불법적인 행동과 행위엔 존대어가 가상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대댓글 물론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안 그러면 진상 아재 아줌마들이 말투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래요. 10번 남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연이?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뜨거우시니깐 꽁꽁께서 꽁꽁이가 뜨거우실 테니깐 꽁꽁이가 뜨겁게 느껴지실 테니깐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 사물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게 맞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극존칭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해져가지고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찜이 무거우시니까 이거는요. 당신께서 찜이 무거우실 테니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 뭐라고 하지만 말고 부부끼리 대화를 좀 잘해봐요. 대댓글 님 뭐예요? 혹시 쓴이 남편이세요? 여하튼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지같고 무식해 보여요. 2번 야 너 우리나라 사람 맞냐?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희 나라 사람인가? 어? 아니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지 감도 안 온다. 진짜 그래. 최근 근래에 본 글 중에 제일 웃겼어. 꿀꿀꿀께서 꽁꽁이가 뜨거우실 테니깐 이걸 줄여서 그런 거라고? 야 이거 뭐 어? 요즘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 애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압촌법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됐고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제가 글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글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제3자인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시누이 깨서 이렇게 시누이를 극존칭으로 높여요. 시누이뿐만 아닙니다. 미워 죽겠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극존칭 끌어올려요. 더 바보 같아. 자기는 그게 예의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걸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전화를 높이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물에 극존칭을 한다.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했더니 누군가가 댓글로 그게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얕보는 거냐 딴지를 거는 진상들이 많아가지고 본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어떤 서비스직 그런 회사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본사에서 교육이 내려온답니다. 사물에 존대여 쓰지 마. 존칭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그리고 이거는 존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존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이상한 말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만 거슬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 이발을 하고 샴푸를 할 때 손님 샴푸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샴푸 하실게요. 출발하실게요. 올라가실게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실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하면 될 걸 들어오실게요. 샴푸 하실게요. 이것도 저는 아무튼 어질어질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한 줄 이겁니다.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